여러분들 이 땡큐백승배가 지수가 여러분들 어느 쯤에서 반등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죠 바닥이 언제쯤이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늦어도 12월 12월이면은 지수가 바닥을 볼 거다 뭐 2400을 가던 더 내려가던 2800을 가던 여러분들 바닥이 약 12월달 늦어도 12월달에는 바닥을 이달 아니면 늦으면 12월달이라고 말씀드렸죠 방송에서도 얘기했지 왜 그랬을까 근데 그 말했던 부분이 뭐 대선 땜에도 이유가 있지만 맞아떨어지는게 있어 왜 지수가 여러분들 이 땡큐백승배가 11월에서 12월에 예상한 게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수 바닥이 왜 그럴까 지수 바닥이 왜 11월에 12월달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늦어도 얘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볼까 바닥을 치고 내려왔다가 요번에 가게 되면 v자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볼까요 대선 자 그것도 이유가 돼 그래야 뭐 바닥을 찍고 빨리 3월 전까지는 원위치 갖다 놔야 되는 부분도 있어 첫 번째 이유가 그 이유가 있는데 그럴려면은 여러분들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2400 이고 2300 이고 2400 이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지수를 끌어 올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바닥에서 바닥을 찍고 들어 올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 돈이지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려와야 지수를 끌어 올리잖아 코로나 치료제 아니요 아 일단 지수를 바닥을 찍고 들어 올리는 뭐가 있어야 돼 에스터님 말대로 돈이 있어야 되잖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야 지수를 끌어 땡길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인 자본이던 기관이던 개인이던 돈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이 상황에서 끌어 땡길래면 돈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예를 들어서 얘가 내려와서 올라가려면 만약에 지수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려면은 내려왔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려면은 여기서 돈이 들어가 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 그럼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들어와야 돼 외국인이 들어오던 기관이 들어오던 애인이 들어오던 돈 많은 애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돈 많은 애들이 들어와야 돼 근데 현재 기관이나 개인들이 돈이 있어 최고 많은 애가 얘가 1등이요 그지 그 다음에 애가 2등이요 개인들 돈이 있어 개인들 돈 없어 얘가 1번이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 안 들어오잖아 그지 현재 들어온다는 보정이 어딨어 확실하게 돈 들어올 때가 있다 어 바닥을 찍고 들어 올려주는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알아 아니 여기서 v 자로 올라가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이유 이씨 올라가지 그냥 올라가자고 여러분들 내릴 때도 이유씨 내려오고 올라갈 때도 이유씨 올리잖아 이유를 달잖아 뭘까 그치 코인이야 코인에서 넘어온단 말이야 코인에서 12월이면 여러분들 세금 때린 때린다고 해서 안했어 여당에서 야당에서 야당은 1년 유해하자 야당은 1년 유해하자 여당은 12월 이전에 코인 세금 때린다 몇 프로 때린대 수수료 세금 몇 프로 때린대 지금 약 25%에서 35% 얘기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코인의 인구가 많아 주식의 인구가 많아 어디 인구가 많을 것 같아 주식이지 그러면 얘를 죽이고 예를 떨어뜨리고 예를 죽이고 코인을 올려놓을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인구 많은 데를 올리지 표 많이 나올 수 있는 데를 올리지 지장은 주식시장은 돈이 없어서 어차피 붕괴되는 상황인데 개인들이 돈이 없잖아 주식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 자연적으로 주식시장은 붕괴되는데 그러면 표로가 표가 어디서 나와? 코인에서 나와? 코인도 지금 떨어지는 추세인데 외국인들이 도망가는 시세인데 코인도 코인도 떨어지는 시장이고 얘도 떨어지는 시장인데 이왕이면 둘 다 다 죽여? 뭐 하나는 살리려면 누굴 살려? 사람 많은 데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정치적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 한쪽을 죽여서 얘를 살릴 수 있다면 얘는 지금 돈 조금만 있으면 들어올려요 올릴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주식시장은 그럼 코인을 죽여서 그쪽으로 애들이 넘어와 이쪽으로 넘어올까 안 넘어올까? 세금을 25% 35% 때린다면 여러분들 주식으로 넘어올까 안 넘어올까? 100%는 아니래도 70%는 넘어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내 생각이 여러분들이 정치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겠어요? 작은 애들을 죽여서 큰 애를 살릴 수 있다면 작은 애들 시생 안 시킬까? 대를 위해서 소를 시생시켜야 된다면 소를 시생시키려면 누구 시켜야 되겠어? 코인을 시켜야지 자 언제부터 때린데? 세금을 12월 내 그죠? 그거 여당에서 밀어붙인다 왜? 주식을 그때 가서 바닥 찍고 들어 올리기 위해서 타이밍이 절묘하지 12월이나 늦어도 1월 초에 들어 올려줘야 지수를 다시 3300 근처에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거야 왜? 대선 전까지 개월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올리려면 급하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급등이라는 건 뭐야? 뒷자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야 이런 모양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가능하거든 2, 3개월이면 충분하거든 이 모양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리는데 2, 3개월이면 가능해 이거 이거 못 만들 것 같아 2, 3개월에 코인 죽이면 그리고 돈이 슬슬슬슬 만약에 12월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슬슬슬 코인에서 빠져나가서 슬슬슬 주식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 그리고 결정이 딱 나면 어떻게? 그날로 급등이 나오겠지 그 다음날도 나오겠지 지수가 이런 얘기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들어봤지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 있어? 대한민국에? 내가 말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 것 같다 나는 틀릴 수도 있어 내가 예측하는 게 나도 사람인지랑 틀릴 수 있지만 나는 예상하는 걸 거짓 틀려본 적이 없어 지금 맞아 떨어지잖아 시장에서 뉴스 얘기하는 부분이 대선하고 다 맞아 떨어지잖아 나도 100%는 아니여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게 기가 막히잖아 왜 하필이면 12월 달에 폭탄을 때린다고 그래 코인에다가 갑자기 나왔잖아 뭐 얘기는 나왔지만 날짜를 잡은 게 날짜를 딱 못 박은 게 글래 아니야 몇 달 전에 미리 얘기하고 12월에 딱 바꿨잖아 지금 야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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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고 일어났고 오늘의 중점이 그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내년에는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들어 올리고 V 자로 갈 거야 근데 이제 대선이 됐으니까 뚫을 수도 있어 뚫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차기 이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우리 부채 탐감 해야 돼 안 해야 돼 부채 탐감 우리나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돈 푸는 거 걷어 드려야 돼 안 걷어 드려야 돼 금리 인상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모양 나올 가능성이 있어 올렸다가 똑같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엇비슷한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올렸다가 내려서 이러고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 재무계산 해야지 나라도 그러면은 기업들은 매출은 높아질 거야 위드 코리아나로 그죠? 매출은 높은 대신에 마진은 적어져 그렇죠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지만 빌려줬던 정부에서 빌려줬던 돈 걷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세금으로 그럼 금리 인상으로 정부는 그거 갖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들은 매출은 일어나나 마진율은 적으니까 폭등장은 안 나오지 대신에 이 박스권을 왜 거쳐야 돼? 그 충격을 기업들이 흡수하는데 최소한 1, 2년은 가져야 될 거야 세금 많이 내야 되고 그죠? 금리 인상된 부분에 재무개선도 얘네들도 같이 움직여줘야지 그러면 그 안전성을 자리잡는데 최소한 1년에서 2년은 잡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박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무권정성이고 정부의 돈이 어느 정도 세금이고 이런 부분이 재무개선이 정부도 개선이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자리를 잡고 들어 올리겠죠 지수를 한 번 더 앞으로 그런 시장이 1, 2년은 일단 끌어 땡겼다가 박스가 나올 가능성 횡보가 횡보장이 나올 가능성이 내려와서 이런 모양이 그릴 가능성이 여기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딸까 저런 모양을 만들면 전문가들 다 주고 나 신나지 저런 그림만 만들어 줘 떼돈을 번다 나는 저런 장에서 이 땡큐는 부지하게 번다 왜 저 당시가 내가 방송을 처음 출연할 때야 저 박스권이 2015년도 이 시장에 들어왔어 박스 시장에 들어왔다고 내가 이 구간에 돈을 무지하게 땄어 이 구간에서 무지하게 땄다 안 땄다 무지하게 땄어 어마어마하게 땄어 나오기만 해 나는 이 시장 아주 무지하게 따줄 테니까 그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다른 애들 다 죽어 이 구간 여러분들 따 버리고 따 버리고 거짓 다 죽어 자 앞으로 미래 시장은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여러분들 많이 있다는 걸 머리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이제 우리가 먼저 빠지고 걔네들이 내려와서 걔네들도 이렇게 따라서 할 거야 당분간 당분간 걔네들도 동거도들이는데 어떻게 지수가 빵빵하게 가 기업들도 남는게 별로 없는데 이런 모양이 나올 거다 걔네들도 우리가 먼저 나오고 걔네들이 나중에 나오는 거요 올렸다가 우리 내렸다가 들어 올리면 걔네들 내렸다가 걔네가 우리를 따라올 거요 모냥을 그런지를 아시고요 여러분들 시장 대행을 미리 큰 그림을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요 큰 그림을 그리면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여러분들 작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싸우는 거 모르고 싸우는 거 틀리잖아 여러분들 하나부터 열까지 내 방에 있으면서 많이 배워 그리고 빨리 배우고 싶은 분들 그리고 공짜니까 완벽하게 못 가르쳐줘 여러분들 완벽하게 배우려면 아카데미 들어 그리고 골드박이 넘어오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방송에서 대한민국의 애들보다 항상 전문가애들보다 내가 빨라 항상 빨랐어 7년 방송하면서 그러니까 말 섞으기 싫은 거야 아셨죠? 어 이유는 딴 거 없어 내가 빨라 시장의 흐름을 빨리 캐치를 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잘 싸워요 자 오늘 얘기한 거 잘 귀담아 듣고 메모해 놨다가 어? 맞나 안 맞나 체크 한번 해보고 어? 코로나 오는 것도 다 마쳤어 미리 응? 19년도에 얘기했던 부분이요 큰 사건은 미리미리 다 예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알고서 알고들 싸워요 오우 오우